어? 어프로치인데 왜 몸의 회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몸의 회전을 좀 연결해서 제가 레슨을 드릴게요. 몸의 회전, 왜 중요할까요? 몸의 회전이 전혀 없이 몸을 그대로 다 잠금 상태에서 놔둔 상태,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짧은 어프로치라고 해서 손만 갖고 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손을 리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이 먼저 왔다고 하더라도 몸이 정지된 정면을 보고 계속 손으로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좀 과도하게 해볼게요. 뭔가 내가 경질이 되기 때문에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손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손에 힘으로만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코스에 나가서 잔디 위에서 공을 칠 경우 내 이 손의 힘으로만 강약을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 거리가 있더라도 일관성이 떨어져요. 손의 힘이 갑자기 가해질 때는 멀리 나갈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살살 쳐야지 그리고 약하게 친다고 해서 그 강약이 맞을까요? 아니요. 막 들쭉날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어프로치에서도 몸의 회전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몸의 회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훌스윙하고 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스피드를 요하면서 내가 체중 이동을 해서 비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셋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체중을 스탠스는 약간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고요. 왼발을 뒤로 빼고 15도 정도 발을 연 상태에서 체중을 내가 왼발에 한 7 정도 두세요. 혹은 7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6까지 두셔야 돼요. 6대 4 혹은 7대 3 이렇게 왼쪽에 좀 체중을 두는 거예요. 미리 셋업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짧은 어프로치라도 양 무릎을 안쪽으로 절대로 조여서는 안 되고요. 그대로 11자로만 내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해보시면 양 무릎을 그냥 그대로 밑으로만 살짝 내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모든 체중이 발등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어프로치나 이런 짧은 것도 내가 힘이 위로 상승하면 자꾸 어깨로 상승하면 탑볼이 나오고 원활하게 몸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중은 밑으로 다 발 밑으로 내려놔서 내가 팔을 축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셋업을 해놔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따라 몸의 회전이 이루어져요. 이때 몸의 회전할 때는 여러분들 콤포스 아시죠? 딱 중심점을 찍어놓고 뱅그를 돌리는 콤포스와도 같이 마치 여러분들의 왼발부터 왼쪽 무릎까지를 하나의 콤포스의 지지대처럼 여러분들이 어프로치의 회전에 있어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왼발부터 왼 종아리, 왼쪽 무릎, 왼 다리, 왼발부터 왼쪽 무릎까지만 딱 지지대를 해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할 거예요. 이 몸의 회전이란 체중 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7대 3으로 혹은 6대 4로 왼쪽에 체중을 걸어온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만큼 손이 지나다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되죠.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다 방향을 잘 서고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더 지나가는 길이 형성되고요. 또 내가 앞서 말씀드린 손이 리드해오면서 먼저 맞았을 때 맞고 나서 그대로 내 가슴이 타겟 방향으로 내 목표 방향을 향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전을 안 할 경우는 회전 안 하고 그냥 손만 갈 경우 내가 상체의 회전을 전혀 못하고 손으로만 할 경우는 앞에만 보고 이렇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게 손의 힘에 강하게만 그냥 보상 농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의 회전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왜 왼 다리를 왼발부터 왼무릎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랬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왼 다리를 전체를 왼 다리를 축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또 골반까지 다 잡아놓으시고 뻣뻣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역시 뭔가 상체를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뭔가 정지가 와서 또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상체와 하체라는 게 우리가 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 어프로치에 있어서 이 축은 왼발에서 왼무릎까지만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나머지 왼쪽 골반은 그대로 내가 이 상체를 타겟 방향으로 회전함과 같이 골반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회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회전을 억압하고 딱 잡아두면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왼발부터 왼무릎까지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어프로치의 실수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헤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손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지만 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내 왼쪽 다리를 이 왼쪽 종아리 쪽 발부터 왼무릎까지를 축으로 해서 내가 이 몸을 상체를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때 손이 먼저 리드가 돼서 그립이 쫓아오고 거기에 따라서 헤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헤드가 따라와야 돼요. 하지만 이때 순서는 이렇지만 몸이 먼저 가야 돼요 하면 또 어프로치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의 상체 회전과 손의 리드가 거의 동시에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이, 같이 된다는 느낌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프로치든,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여러분들은 이 스윙 크기를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스윙 크기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마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텝이고요. 첫 번째로는 오늘 알려드린 이 손의 리드와 몸의 회전을 같이 동반하면서 어떤 크기로 공을 치시든지 백스윙을 했으면 결국 골프, 이 스윙에서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지만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한 만큼의 크기를 그대로, 이 다운스윙, 팔로우스루에서도 그대로 그 크기가 일정하게 가면 훨씬 여러분들이 일관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크기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템포예요. 백스윙을 들었던 템포를 갑자기 여기서 빨리 세게 한다든지 그럼 갑자기 공이 튀어나가겠죠? 혹은 여기서 천천히 들었다가 여기서 또 쑥 놓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볼 가까이 와서 멈쭙하면서 놔버리는 거예요. 겁내시면서. 이렇게 되면 또 제대로 그린까지도 공이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스윙을 했으면 한 템포 그대로, 백스윙을 한 템포 그대로 내려와야죠. 하나 들었으면 둘에 가야죠. 그래서 일관된 크기와 일관된 템포가 여러분들의 거리감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항상 왼쪽 겨드링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으면 그대로 먼저 양손의 그립이 먼저 온다는 느낌이에요.